아빠고만 뚱뚱해 엄마 고만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걸친이라 불러다오 마흔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걸친이라 불러다오 역사상 최초로 오프닝 공연과 함께한 42회 지금 저희는 제주도 애월에 있는 여기 이름이 뭐였죠? 대성 휴양 리조트에서 지금 우리 리조트야 또 리조트 아닌가요? 대성 휴양 빌리지에서 걸친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걸친 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빼였네요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박근홍이고요 오늘 정말 제주도 걸친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어제 우리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자방고등가 비행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시고 정말 사실 저희 지금 출발하기 전부터 전날의 난기류 뭐 등등해서 정말 여러가지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게스트 공연 게스트 오프닝 공연에 이어서 지금 오프닝 게스트가 지금 두 곡을 더 부르겠다고 지금 나 행사 더 할 수 있다고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정말 지금 걸친 3차 투어 제주도 투어 지금 이틀째 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걸친 투어의 세 번째인데 투어를 갈 때마다 정말 정말 실한 투어를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투어는 정말 제가 이 걸친 투어 역사상 제일 정말 단 한 식당도 좀 빠진 빠진 식당이 없는 굉장히 실한 투어였다 라고 먼저 설레발을 좀 쳐오면서요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미풍해장국을 갖습니다 선생님 이 미풍해장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미풍해장국은 아마 제일 먼저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를 방문한 술꾼들에 의해서 알려진 집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뭐 술꾼들 사이에서 전국 3대 해장국집이다 라는 정도로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인기를 얻었고 맛집 소개에 원주라고 할 수 있는 백파 홍성류의 소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어기셨죠 근데 위치도 이제 공항에서 멀지 않은 제주시에 있다 보니 사실은 제주도를 방문한 공항에서 많이 알려진 집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그 약간 칼칼한 약간 선지가 들어간 육개장 스타일의 해장국 집인데요 오늘 같이 동행한 글씨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집이 옛날에 좀 명성을 좀 이해가는데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이 이제 워낙 이제 제주도에 인기가 높아져가면서 이제 지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지점이 나올 때마다 맛이 조금씩 떨어지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점이 지점이 나오면 맛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러게요 근데 이건 참 희한해요 전국의 어떤 식당에도 다 이 법칙에 예외가 없습니다 지점이 생기면 맛이 본점에 맛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소고개 해장국집에 이 권자가 사실은 잠시 은인의 해장국집으로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은인의 해장국도 이제 또 지점을 내면서 약간 비뚤거려서 글쎄요 은희가 결혼이라도 했는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느 집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비록 많은 다시 정말 리스토어가 필요하지만 좀 제주도에서 소고개 해장국의 명성을 산 최초의 집을 한번 가보는 것도 첫 번째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렇죠 덜 모르는 집이 아닌가 싶어서 미풍을 일단 먼저 오게 된 셈입니다 사실 실제로 사실 우리가 2박 3일간 잡은 것도 처음인데 아 그렇죠 제주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꼭 덜레질 수도 너무 많고 해서 사실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랬는데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시작으로는 좀 굉장히 괜찮은 집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같이 온 걸치나 분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제가 2차 투어 때 갔던 안동에 옥야식당 옥야식당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안동에 옥야식당과 많이 비교를 할만한 집입니다 차이가 좀 있다면 그런 얘기는 좀 한번 우리 아 그렇죠 창태 토토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토토입니다 자반고등원님이 이거는 고의적으로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이 기회를 틈타서 밀고 들어오려고 시작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토토님하고 얘기하면서 아 지금 미풍해장국이 옥야식당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옥야식당은 제가 1차 때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저희 할머니가 방학 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항상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해주시던 집에서 먹던 그런 음식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풍해장국 미풍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 느낌이 걸신님 말씀대로 뭔가 해장국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백화점식 그런 느낌 뭐 선지도 있고 양도 좀 들어가 있고 제가 먹었던 그 부속 중에서는 오돌뼈도 제가 씹혔거든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어 이거 괜찮구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서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 보면 상가 안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를 사도 네 네 네 네 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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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그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망족도 이런 걸 해가지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요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흔히 나오는 요즘에 그 음식 그 프로그램들처럼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먼저 제주여행을 했을 때 먹어봤었는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거뜬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상적이다 네 맞아요 시적인 표현을 들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왠지 좀 허전한 그런 왠지 아쉬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투어 첫 장소부터 왠지 피상적인 것을 저희가 갔다 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미피맨이 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얄팍한 나한테 잘 어울려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얄팍하신 분들은 자만 형님이 안 오셔서 굉장히 아쉽네요 자만 형님이랑 박수를 치면서 알고 싶뻔했는데 토토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개식당 해장국은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내려오는 일종의 안채의 소유국밥이라면 미피맨 해장국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거는 바깥의 사랑채의 해장국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상이나 경사나면 이렇게 집에서 끓였어 지란 사람들을 누가 와도 한 가지씩 퍼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깊게 오래 구워 낼 틈이 없죠 그냥 된다로 고추기름 확 뿌려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깊고 구수한 맛 우리가 오약식당이나 이제 그런 안동 대구 지방에서 먹는 소유국밥이 갖고 있는 그런 깊고 구수한 맛은 아무래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런 차이죠 소유국밥에 들어가는 파가 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먹었던 오약식당이나 안동식의 소유국밥은 대파를 뭉텅이로 넣어가지고 거의 흐물해질 때까지 오래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파의 단맛이 쭉 이렇게 소고기 국물에 섞이죠 근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그냥 대파를 그냥 이렇게 썰어서 생파가 이렇게 위에 떠 있죠 마지막 나갈 때 대파를 뿌려서 내보냅니다 파를 그냥 파맛에 향신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유국과 결정적인 차이는 팔을 어떻게 쓰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깊게 우려되는 쿵물낮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입에 아삭아삭 씹히는 향신체로 쓰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그 유심히 보신 분이면 그 이제 미평행장국 들어갈 때는 정신이 배고파서 정신이 배고파서 정신이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나와서 이렇게 살짝 돌아와서 보면은 이 배추를 이렇게 그 그 보면은 이렇게 그 절인 배추를 이렇게 뭐라 그렇게 속후레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있는 장면을 쭉 그렇게 쌓이는 걸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평행장국에서 그 미덕은 뭐냐면 파라든지 이 특히 배추입니다 이 배추를 어 끓일 때 푹 그 같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배추의 단맛 단맛을 그 이게 국물에 넣으면 굉장히 달콤한 맛과 시원한 맛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어 이것을 아마 가장 잘 활용한 집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맛의 깊이나 너비가 이렇게 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만 어 여전히 이제 고깃값은 유지하고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걸신투어 오시기 전에 꼭 전날 과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걸신투어를 항상 본의 아니게 해장국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장국을 먹고 저희 다음 장소는 사실은 저희 디저트의 왕 최성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성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그런 집이에요 사실은 저는 크게 기대 안 했었는데 가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이번 투어에서 제일 깜짝 놀랐던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린슈쿠레라는 이 집이 그냥 보통의 어떤 카페가 아니라 연귤차라는 걸 좀 파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최성 선생님 한번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저 여기에 원주민께서 적극 추천하셔서 소개를 받고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추천하셨냐면 이러시더라고요 정신이 살아있는 분이래요 그 주인이 아 정신이? 어 정신이 살아있대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하나를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성이나 재료도 다 유기농으로 쓰시고 그분이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약간 이런 음식에 대한 사명감이 좀 있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고객으로 거기 가신 거 아닐까 너무 완벽지를 추구하는 분들이 정신이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가게를 들으면 사진을 일단 다 찍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우리나라 가게들은 대충 허투러져 있어요 아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뷰파인드로 보는 건 다릅니다 뷰파인드로 보면 눈으로 보면 괜찮은 여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영 아니거든요 오 아 근데 가게도 똑같아요 가게도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실리를 막 찍다보면 야 허술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집은 약간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가게가 굉장히 좁았잖아요 네 굉장히 좁은데도 디스플레이 한 거 다음에 의자를 놓은 거 의자 뒤에 무슨 소품을 붙이는 거 하다못해 이 벽에 이렇게 이렇게 글귀들을 이렇게 써 놓은 거 다음에 이 문 바깥에 이렇게 붙이는 것들을 굉장히 어 좀 어딘가에 이렇게 쫓기는 분 같아요 아 굉장히 집요했어요 집요하게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이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집증 사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뭐 명동항보팡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또 이 포린슈쿠레가 있는 곳이 이렇게 뭐 인구 밀집지역도 아니고 주택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데 그 공간은 마치 막 몇십 겹으로 쪼개는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그러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을 만나셨다가 또 이런 분들이 만드시는 게 맛있거든 그렇죠 근데 괜히 지금 나머지 집 주인은 왜 지금 멀쩡한 분은 그래서 사실은 저 지금 너무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그냥 지금 오버하고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연규차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연규율이 뭔가요 진짜 연규율이 스타츠라고 우리 일본인 만화번 많이 나오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점이셔서 과당에 점이셔서 그거를 또 믹서에 가신 거 같아요 보니까 약간 되게 조그만 유자 같은 그런 미니유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귤가에요 귤가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자르신 거를 좀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뭘로 넣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맛이 깊이 있는 단맛 그러게요 그걸 또 이렇게 믹서로 또 해서 그러게요 그걸 차로 끓인다는 반성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난 사실 그런 차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아침에 먹어도 괜찮고 밤에 자기식에 먹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더 놀라웠던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를 성능미를 자랑하는 이 집의 자랑인 초콜릿 아 초콜릿 정말 맛있죠 아 초콜릿은 사실은 저는 이래저래구나 요즘 우리나라가 요즘 또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죠 아 그렇네요 아 네 발렌타인데인데 마누라를 팽개치고 마누라나 아니라 애인을 팽개치고 이 자리에 온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면 이제 뭐 거의 내가 볼 때 일단 그 맥커플은 깨진다 라는데 제 전진상과 왼쪽 발목을 그렸습니다 사실 저희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갖고요 제가 비행기 못할 수 있어요 저희도 네 네 호답을 하시게 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을 먹고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는 날이에요 어 어 근데 그걸 모르고 주꾸러만 먹고 여자친구 좋아하는 줄 알고 보복거리다가는 바로 이제 그 화면을 사웃한다 아 그냥 슬픈 날이지 우리 남자들한테는 이런 날 없어져야 돼 그런 맛있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래 그 우리 그런 일본 만화 있었잖아요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그 음식 만화가 있어요 어 뭐냐면 여자가 주인공 젊은 여자가 주인공인데 케이크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 여자야 음 그래서 이 만화 제목이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케이크가 어 초콜릿만 있으면 어 근데 그런 어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훌륭한 초콜릿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 거기다가 일단 서비스가 정말 정말 기둥뿌리 내 손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같더니 막 굉장히 당황하시네 굉장히 당황하시고 처음에 거부하셨대요 너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못하신다고 거부했는데 막 그렇게 웃겨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 걸친에서 왔다고 하시면 또 푸짐한 보너스가 있지 않을까 긁은 손 하지마 책임 못 줘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보너스가 없어도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연귤차를 비롯해서 초콜릿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꼭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식당이었고요 네 그 마지막에 나왔던 또 차가 있어요 아 그렇죠 서비스차 작두콩차 네 작두콩차도 정말 우리가 연규차를 마셔서 그렇지 그것만 따로 했었어도 그거 참 골 때려다 콩으로 끓인 차인데 네 미묘한 단맛이 끝에 싹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라고 이렇게 설탕 맛이 아닌 단맛 음 뭔가 쌉쌀 쌉싸름한 설탕 하시니까 저희 걸신호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포린 슈크레 슈크레가 프랑스어로 설탕이라고 정말 저희 걸신호 슈크레가 설탕이라는 뜻이네 불어로 설탕이라는 뜻이라고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확인하고 얘기해 아니 걸신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역시 투어에 참여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난데 아닌 디저트를 좀 먹고 바로 저희가 또 제주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음식 중에 하나를 먹으러 왔었죠 가장 이제 제주도의 그 뭐랄까요 소울푸드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고기국수가 아닌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제 오늘 다닌 거의 한 14군데 이상의 14군데 정도 식당 중에서 제일 사실 실망감을 안겨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식당이 아마 어제 우리가 차편에 들린 골막 식당의 고기국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맛있었어요? 저번에 굉장히 맛있었는데 실망의 이유가 혹시 맛있다는 사람들은요 고기국수 처음 먹어본 사람들 아 근데 제가 이 고기국수집은 우리가 오늘 못 갔지만 내일 두 군데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예산이 다 들어있으면 문제는 그렇지 우리가 너무 무리를 하느라고 저희가 국수 정도까지는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근데 왜 굳이 이제 골막 식당을 갔냐 오늘 안 갔기 때문에 말씀드려면요 여기가 참 이 제주도에서의 고기국수라는 것은 역사를 캐 보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 일본 열도를 강단 일단 도움 코치 라면이 견줄 수 있는 원형을 가진 음식이 고기국수거든요 처음 먹어보신 분들이 많이 라면 얘기 많이 하시네요 근데 어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고기국수를 먹었을까 를 생각해보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주도에 솔푸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분명히 원형은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옛날부터 분명히 먹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 아직 못 드셨는데 몸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몸은 이제 그 해초인 모자반을 제주도 말입니다 모자반 이걸 갖다가 돼지 뼈와 돼지고기 물에 우린 물과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든 국이거든요 제주도에 이제 제주도를 상징하는 국이에요 그게 뭐냐면 벌써 경조사가 있으면 꼭 이걸 끓여야 돼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니까 돼지고기를 이렇게 뭐 수육도 해먹고 뭐 이렇게 다 해먹고 하는데 남은 부위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국을 푹 끓여가지고 이제 온 경조사에 참전한 사람은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밥을 말아보면 문국이 되는 거고 이때 돼지 뼈나 돼지 살 그 부속 부분에 살을 우린 물에 국수를 말아서 분명히 먹었을 것이다 제주도는 또 메밀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고기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면이죠 다 이제 중면보다 훨씬 두꺼운 이제 거의 대면이라고 할만한 사이즈의 굵은 면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가는 면을 쓰면요 이게 쉽게 불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돼지고기 육수의 그 진한 맛을 견디려면 면이 중면 이상으로 굵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골막식동의 면은 이 동네 면 중에서도 거의 너무 굵어 근데 이 밀가루는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자리 잡은 것이고 그전에는 분명히 메밀로 면을 만들어서 여기에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주도에 어쩌면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가정의 음식이었다가 특히 이제 경조사에서 먹는 음식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그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는 면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면 수입량 제주도로 반입된 밀가루의 수입량을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도대체 뭐 인구 볼만 되지도 않은 이 섬의 인구가 소화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수입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이라든지 뭐 또 일본인 사업자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때 좀 뭔가 제주도에 있는 우리 토창민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을 통해서 이제 이 밀가루로 만든 면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아마 이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국수 문화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국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부산 밀면 있잖아요 밀면 이 밀면도 사실 제주도에 있어요 부산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밀면도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밀하고 결합한 또 다른 제주도의 전통적인 면은 뭐냐면 꿩고기를 베이스로 한 칼국수예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하는 집이 있습니다 첫날 거기까지 들려서 우리 숙추가 졸라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배불러 터진다고 아주 지랄들을 쳐가지고 그걸 내가 빼고 넘어왔는데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으면 진짜 하늘 푸시고 계시네 지금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맛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주도에 그 음식 문화가 발달을 한다 국수면회 중에서 그럼 왜 골막식당이냐 이 골막식당은 이제 바로 제주도의 이제 그 국수 문화주를 대표하는 고기국수가 상품화되는 어쩌면 가장 첫 번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골막식당의 특징은요 굉장히 그 이 우동면에 가까운 정도의 굵은 중면보다 훨씬 굵은 밀가루 면이죠 어 이거는 이제 그리고 핵심은 뭡니까 고기 우동 그 핵심은요 육수죠 육수 그렇죠 육수와 이제 돼지고기 이제 주로 삼겹살 부위에 이제 편육입니다 근데 골막국수의 육수는요 멸치 육수와 어 돼지 100% 돼지 면이 육수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대부분 100% 돼지 육수와 100% 돼지 고기국수는요 100% 돼지 100% 돼지 100% 돼지 100% 돼지 100% 돼지 100% 돼지 이 면의 굵기와 이 육수가 엄밸런스 하죠. 그러게요. 뭐 당장 그 돈코치라 면만 해도 굉장히 세면을 쓰는데 아마 면을 드시면서 골막 식당에 면을 드시면서 면과 면과 국물은 따로 먹으면 괜찮고 면도 따로 먹으면 괜찮은데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지니까 뭔가 면 따로 국물 따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봅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제주도 고기국수 문화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날 같이 그날 무료 비오면서 그 집에서 먹었는데 이런 건 느끼시지 않았어요? 그날 굉장히 우리 들어가면서도 사람이 많았잖아요. 점심시간이 되면서 근데 그 집의 특징은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관광객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동네 토착인들이 주로 오는 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어떤 동네 가서 어떤 그 동네의 음식 문화를 느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산 사람들은 금수 복국집 잘 안 가요. 재수 없다고. 주로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먹고 부산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복국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다 그게 진짜 혼자 다는데 사실 그 우리 아버지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단골집 복집 가보면 맛없어 내가 볼 때. 일단 금수 복국이 최고야. 될 수 없지만 최고야. 근데 사실은 이 토착민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 전주 가서요. 절대 전주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이렇게 외지인들 많이 가는 거 절대 전주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이게 진짜대로 가보면 대부분 10집 중에 9집은 맛없어요. 다 통영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 토착민들의 얘기를 사실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주관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골막식당도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토착민들은 계속 꾸준히 이 집을 찾는가. 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면인데 어쩌면 지금의 이 살벌한 대주도 내의 고기국수 경쟁에서 솔직히 살아남기 어려운 맛인데 어쩌면 이들의 기회는 자기들이 한날부터 먹어왔던 그 고기국수의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 표현에 따르면 인이백에서 인이백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고기국수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외지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제주도의 어떤 전통 음식이 되는데 서울에서도 이 고기국수집들 하나 둘 셋이 성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으로 먹으러 간 이 음식은 진짜 제주도의 음식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밖에서는 진짜 거의 먹을 수가 없는 먹을 수가 없는 굉장히 어핏본 굉장히 하드코어한 그런 음식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러 한라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음식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때 첫날에 가장 필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 한라식당에서 우리는 세 개의 국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는요. 의외로 생선을 베이스로 한 국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프트코어에 속하는 여러분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드코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외지인들도 견딜 수 있는 소프트코어 1, 2, 3, 갈치국과 옥돔무국과 그리고 이제 성게미역국 세 개는 먹었죠. 이 세 개는 사실 소프트코어 버전이 있고요. 진짜 하드코어 버전은 이제 딴 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제기국, 멜국, 몸국, 장대국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하드코어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 소프트코어 버전에는 이 세 개는 다 재료만 봐도 일단 갈치, 옥돔, 성게 굉장히 불유주화적 재료죠. 그렇죠. 국가격도 사실은 국외 가격이 아니었죠. 국외 가격이 아닙니다. 18,000원, 14,000원. 이런 것은요. 제주도에서 없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전통식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비싼 음식이고 왜냐하면 이 옥톰이나 이 옥톰이나 그 성게나 말할 것도 없고 옥톰이나 갈치를 구로 그려려면 완벽한 상태의 선도가 보장돼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요. 못 먹어요. 물론 이제 경상도에서도 갈치국은 끓여먹는 성란 내륙에서도 그 비린 갈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린 맛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양념을 합니다. 고춧가루 막 말을 막 시장에 푹... 그래도 비린 맛이요. 그래도 그 비린 맛이 죽지가 않아. 그만큼 갈치의 비린 맛이란 건 상상을 초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거는 그 고춧가루 마늘을 들어간 것도 아닌 그렇죠. 완전 맑은 갈치국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상상을 초원한 갈치의 선도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의 제주도 음식점에 가서 갈치국을 먹으면 절대로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산지 직송 아침에 비행기로 왔다. 이미 그 순간 갔어. 갈치는 정확히 말하면 잡히는 순간부터 부피하기 시작하는 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끓여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라식당은 이런 제주도 토속국에 정말 뭐랄까 트리플 크라운에 빛나는 집이거든. 저는 사실 최고의 집은 제가 언젠가 글씨내서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한라식당이 먹은 이 식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제주시청 앞에 있었죠. 이게 다 시즉 앞에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일 그래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빵구깨나 끼는 사람들이 다 접대용으로 접대용은 게 이 제주시청이구나. 실제로 제주시청 근처에서 최고의 집은 오랫동안 도라지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지 식당이 물에 총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단아한 식당이었는데 저 공항 근처에 빌딩으로 이렇게 뻥튀기가 됐습니다. 심시티옥구에 빠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아고집도 팔고요. 온갖 수십 가지의 메뉴를 파는 한마디로 쓰레기 음식점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생애에 음식점가의 인연 중에서 가장 처참한 가장 처참한 기억이다. 이런 명점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관광버스 때 상대로 장사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식당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참 이 한라식당은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치국을 평생 처음 먹어보는데 와 진짜 이 국에서 전혀 비린내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간 봄동배추 그리고 봄동배추였군요. 호박 너무 생뚱맞게 호박이 이 호박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이 갈치국에 들은 호박이 결정적인데 그래서 이 신뢰식당은 냉장히 말씀드려서 도넛이 식당에 있을 때는 2인자였어요. 그런데 1인자가 스스로 부패하면서 1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고 있잖아. 여기서 인생에 참 많은 가치가 나오는 거야. 자기 걸 한 30년 계속 지키고 있으면 그냥 1등이 될 수도 있다. 킬로리어 샌너스인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의 식당 중에서 제가 또 제주시에서 추천하고 싶은 식당은 장춘식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못 가봤지만 못 가봤지만 신라식당인가 본 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제가 이렇게 봐도 많은 분들이 이 세계의 국을 맛보면서 제주도 음식의 어떤 그런 포텐셜에 대해서 정말 눈을 다시 한번 씻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지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민학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우리 한끼는 한끼는 할 때마다 이걸 전부 이렇게 우리 게시판에다 이렇게 송구한 특판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안빈낙도님이 게시판에 올린 거는 다른 분들이 안 하셔가지고 간을 보다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도 이번에 참석 못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일단 올렸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한라식당 가서 그 3종 세트를 한번 처음으로 먹어왔는데 솔직히 솔직히 저는 제 혀가 좀 짧아서 그런지 아직 적응을 못했고 성게 미역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 취향하고는 빗나가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성게 미역국은 지금 천안 아니죠.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2차 때처럼 베스트 워스트를 찍는다면 저는 일단은 성게 미역국을 찍을 예정이고요. 일단은 갈치국하고 옥돔무우국은 일단은 얘기 들은 아니 선입관 비리다 그런 거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먹어보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는 역시 괜찮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이 미묘한 맛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맛있다 맛없다는 걸 판단에 기준하지 제가 수립을 못 해놔 가지고 야 이거 편집해라 농담 농담 이상입니다. 게시판에 클레임 걸 뻔 하셨는데 다행히 지금 들었네요. 나 엄마의 기분이 되는 거야. 엄마가 존나 비싼 거를 갖다 이렇게 비싼 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해줘. 명이 있는데 엄마 아들이 반응이 없어. 엄마 옆에서 자꾸 이렇게 야 맛있냐 맛있냐 하는데 먹기는 먹어. 먹기는 먹는데 반응이 뜨뜨미지 거네. 뭐 그저 그렇네 뭐 이런 발언은 그러게요. 엄마가 18,000원짜리 쓰레기를 줬어. 아니 쓰레기는 아니야. 쓰레기는 아닌데 굉장히 당혹스럽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렇게 사실은 갈칫국이라는 메뉴가 진짜 갈칫도 잘 못 먹는 분 많은데 이걸 국으로 끓이는 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 정말 안맹당돈인처럼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걸스님께서 그걸 다 안배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제철이 살짝 지나가는 굉장히 헤비한 생선을 하나 고르셨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식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 본래 계획이 좀 빗나갔는데 아 그렇죠 이미 고정 이걸 하고 삼들이 너무 막 힘들어 했어요. 근데 군데밖에 안 갔는데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때만 하더라도 제주시는 날씨가 괜찮고 우리 숙소가 있는 남쪽은 그때 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폭우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죠 첫날 좀 이렇게 제주시에서 바삭 당기려고 그랬습니다. 제주시에도 이제 지금 이제 방어철이잖아요. 이제 이 겨울 방어를 먹지 않고서는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주시에서 방음을 전문으로 하는 횟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렸다가 거기까지는 먹고 넘을 생각인데 사람들이 워낙 몸부림이 치는 바람에 배부르다며 갈치국에 대한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군력적으로 관광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도 오고 저도 제주도를 말했지만 제주도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들어오는 바람에 애월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있게 그 방어를 먹기 위해서 이제 모슬포로 나갔죠. 이 모슬포는 이 모슬포라는 동네는 제가 볼 때는요 제주도에서 가장 회를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가에 그 집 새집이 쪼롬이 붙어있잖아요. 덕성식당 항구식당 부두식장 이 집들은 전부 다 30년 이상 된 굉장히 그냥 사실이 항구의 식당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떠나기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뭐랄까 크레디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로도 그런데 이 집들은 제가 모슬포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가격도 리저너블하고 그리고 오랜 자신들의 명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질로서 대답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 한국 식당에 가서 대방어를 먹었죠. 우리 더밤님이 전날 이미 오셔가지고 여기를 또 뚫어놓으셨더라고. 뚫어놓은 건지 넘어간 건지 그건 모르겠어. 거기 따님들로 보이는 그 두 자매가 장사를 진짜 잘하더라고. 사실은 이것만 넘어가신 건 아닌데 일단 처음 이걸로 한국 식당이 넘어가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방어를 진짜 사실은 왜 대방어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방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한국 식당의 수족관에 있는 방어의 크기를 보고 아 이래서 대방어구나. 내가 먹는 방어 방어는요. 전형적인 성장어입니다. 방어는 이제 이렇게 50cm 이하일 때 50cm부터 70cm까지 뭐 이렇게 크기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0cm 이상이 되었을 때 이때를 이제 진정한 이제 이 겨울에 이때의 방어는 이 크기의 이 계절의 방어는 아 이른바 참다랑어 참치하고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런 명성이 있는 방어인데 이런 크기의 방어는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싱싱한 상태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이러면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이 환경이 변하면 빨리 죽어버려요. 아시다시피 방어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부표의 속도가 빠르겠죠. 아무리 겨울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서 이 방어를 먹었을 때 굉장히 별로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먹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색깔이 빨개서 색깔도 그런 데다가 빨갱이 생선인가 괜찮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4.3항쟁이 일어난 게 바로 방어 때문이란 말이야. 아 이런 방어마저도 이렇게 정말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는 정말 다시 한 번 4.3항쟁이 정말 정신을 기리면서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 방어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실 뭐 방어의 맛은 정말 이게 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 오셔서 아 지금 철이 지금 다 지나가버리긴 했지만 진짜 뭍에서 먹는 게 아니면 정말 제주도에서 먹는 방어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름 나름 방어의 뱃살과 등살 꼬리살 이런 등등 사이살 그 맛들은 다 아마 좀 제대로 느껴보셨겠죠. 방어가 얼마나 훌륭한 정말 양질의 생선인가를 아마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방어의 최고의 단계를 단계를 이른바 대방어의 단계를 불의라고 합니다. 일본말로는 불의라는 게 다른 생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어의 최대 성어 상태를 말해요. 이 불의 대베살은 참다름의 이른바 도로 오도로 대베살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참고로 회를 좋아하시는 제 부친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큰 방어의 획감을 구하기 어렸던 80년대에는요. 부산에 제일 잘나가는 일식집에 갔을 때도 자기 단골 들 정도에만 불의에 뱃살을 두 점 정도씩 내줬어요. 이게 뭐냐면 요리사가 자기 단골에게 주는 최고의 인정?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 정도로 귀한 걸 우리가 그냥 퍽퍽 아무런 생각도 없이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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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나 먹읍시다. 지금이라도 그 맛을 되살려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저희가 서귀포에 있는 시장 시장 이름이 뭐였죠? 올레시장 제주 올레시장 사실은 본레는 이제 어딜 가려고 그랬죠? 아 아 맞죠. 제주도 서귀포에 떠오르는 게나 본래부터 있었지만 굉장히 조촐한 동네 중국집 이죠. 아수원을 갔었는데 이미 이게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 거의 다섯시 다섯시 조금밖에 한 여섯시쯤 됐나요? 여섯시쯤 됐는데 네 됐는데 조금 넘었는데 뭐 저희도 다 떨어져서 못 먹고 그래서 본래 이제 이틀째 가려고 했던 올레시장 그렇죠 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 하트륨이 완전 난리판이 더군요 뭐 저희 뭐 이제 일단 중앙통닭에 일단은 중앙통닭은 또 거기다 다 떨어져서 본점은 없었고 2호점 가서 마늘치킨을 공세우고 또 오메기떡 오메기떡도 간신히 할머니떡집까지 걸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샀고 심지어 원래 유행한다는 정말 감귤모찌 감귤모찌는 그때 떨어져서 못 사서 나중에 또 오늘 오늘 또 우리 더밤님이 또 그 와중에 또 그 이동 중에 굳이 또 사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저희 2차 때 정말 남경미락에서의 돌놈 때문에 예산이 빡빡한데 굳이 사오셔가지고 하지만 정말 빡빡한 예산을 감수할 만한 맛이었어요 저는 맛있더군요 그리고 꽁치 김밥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정회센터에서 정말 육지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진짜 꽁치 한 마리가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그대로 들어가는 김밥 원래 동물원한테는 대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튼 꽁치밥까지 싸서 이제 저희가 축소로 돌아와서 누군가요 명렬 명렬님이 그 대가리 부위를 어제 먹더라고 먹어보다가 작년에 전사했어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꽁치의 원안을 한꺼번에 김밥 관계에 삼키신 맹렬우주안의장님 이렇게 저희가 정말 서귀포 시장에 올레이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활기체험을 저희가 숙소에서 맛보고 실제로요 지금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살살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중국 문화과 일본의 핵심이 뭐냐면 야시장이거든요 대만의 야시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방콕에도 굉장히 유명한 야시장들이 있어요 이게 다 중국의 문화의 전통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는 제주나 서귀포의 시장들이 전통시장들이 약간 어떤 부분은 약간 우리 회 파는 것들은 약간 일본 시장 분위기가 나고 그렇죠 국적불병에 야시장이 문화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전통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빈약한 빈약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주차시설도 괜찮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너무 일정 문 닫은 집이 많아 8시만 되면 제주도는 대부분은 문을 닫아서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본격적으로 야시장 야시장 의 뭐랄까 모습들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파는 것들도 무슨 망고 팔고 그래서 거의 동남아시장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월 13일 토요일의 어떤 첫날 밤을 제주에서 보내게 되고요 딴지마켓 4번 타사 비에런 선수 오늘 격기 3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선수 이미 빅그린 2,3 샴푸 아이 빅그린 바디케어 시리즈로 홈런 2개를 때렸는데요 이번엔 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세제입니다 맘메이드 주방세제 예는 이 선수 정말 한결같은 선수네요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향을 배제한 자연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아 큽니다 옴런 두말하면 입아픈 빅그린을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세제 맘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빅그린에 맡겨주세요 둘째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저희가 허탕을 치게 됩니다 아 저희가 자리무레를 먹으러 멀리까지 좀 에피타이저로 자리무레를 먹고 아 그 갈치 조림 구이를 먹으려다가 그렇죠 이 어제 며칠간 이어지는 그 폭우로 인해서 자리배가 배가 안 떠서 안 떠가지고 그래서 허탕을 치면서 거의 한 시간 사십분을 그렇죠 아침에 길거리에서 해면은 굉장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주림배를 움켜쥐고 움켜쥐고 모술포로 이동해서 다시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모술포로 그래서 어제 먹었던 한국식당의 오른쪽 옆집에 있는 부두식당으로 가서 아 정말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 갈치구이와 조림을 먹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비싼 건 뭔지는 몰라 아 정말 그 갈치구이 다섯 토막이 있는 그게 정말 가격으로 3만 4천 원짜리를 먹었는데 제가 갈치를 저도 꽤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날 아침에 먹은 갈치가 이게 진짜 갈치구나 그냥 그냥 평범하게 진짜 맛있구나 신기하게 맛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조림도 사실 뭐 갈치 조림이래 봤죠 뭐 우리 생각하는 그냥 매운 그 맛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또 말로 향을 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포 쪽에서 먹는 갈치는 먹갈치 아 네네 여기서 먹는 갈치는 은갈치인데 사실 은갈치하면 여러분들 그런 판타지를 기대하고 오신 분이 많을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게 뭐 한 3cm 정도 되는 두께의 갈치 물론 아직도 제주도에 있습니다 있어요 신라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런 거는 두토마게 한 5만 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잠을 써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물핵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은갈치의 특징이 큰 거거든 은갈치의 씨알이 너무 작아졌어요 지금 이제 또 한 10년 지나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먹은 것조차도 어디 뭐 신라호텔이나 뭐 저기 뭐 하이아트 정도 가야 구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조진데만 관심을 그렇지 말고 치열을 좀 보호하고 어떻게든 좀 키워가면서 먹어야 돼 손바닥만한 환상의 은갈치는 이혼 문제를 고심하시는 이분이 지나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래고요 그래도 정말 이 갈치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다음으로 저희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정말 줄을 썼던 정말 홍대원 줄 알았어요 홍대원 듯한 정말 착각을 일으킨 아침 11시도 안 돼가지고 번호표 받고 특히나 이 집은 번호표를 나눠주시는데 번호표가 혹시 부르는데 그때 그 자리 없다 그러면 그냥 패스 이런 집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옥돔지 땅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저희가 뭘 먹었죠? 아 그걸 좀 심하지만 알면서요 물어봐 방송이라서 방송이라서 여기서 저희가 보멀칼국수를 먹었는데요 보멀칼국수가 저는 그래서 보멀칼국수가 뭐지? 선생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집은 제주도의 최고의 대박집이에요 최근에 뭐 이런저런 맛방송에도 소개가 많이 됐죠 아 그렇죠 사실은 이 집은 그리지기 전부터도 줄을 쓴 집이에요 일단 이제 면적이 좁습니다 줄을 쓴 데는 조건들이 있죠 가게가 홀 면적이 20평 정도 안되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뭡니까 메뉴가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렇죠 보멀칼국수하고 보멀국인데 메뉴가 결국 하나인 거죠 저는 이런 원푸 이런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서 한 개의 메뉴를 가지고 하는 집들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던 미풍 해장국이나 내일 아침에 가게 될 제주도식 육개장집 그거도 거기도 한 개는 아니에요 거기도 매년 세 개 됩니다 한 개를 가지고 가는 집은 거의 특히 관광지에서는 그거는 이제 죽음의 식당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메뉴를 집중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고 거기에 대한 권위를 획득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곳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명점들을 갔지만 메뉴가 하나를 가지고 승부하는 집은 거의 없어서 이 집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멀칼국수 보멀국을 하는 옥동식당은 먼저 참 이런 식당들이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요 보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제주도에서 나는 고동의 이름입니다 제주도식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자체의 맛은 통상적인 고동보다 별이 나을 바가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로 육수를 굉장히 오륜천에 걸쳐서 굉장히 그 정말 그 뭐랄까 액기스를 뽑아내다 싶어서 만들어낸 게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오는 그런 집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제주도치고는 저렴한 편이고요 칙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집이 되게 신기했던 게 정말 20대쯤 되는 어린 대학생쯤 보이는 친구들이 그 가격을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TV의 영향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TV의 영향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런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옥돔 식당을 가시려면 정말 한 진짜 한 30-40분은 각오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30-40분을 기다리시고 드셨는데 좀 이거 30-40분을 기다릴만한 맛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제 생각이었고요 뭐하는 건지 제 얄팍한 입맛으로는 좀 뭔가 애매했고요 그래서 사실 칼국수라서 좀 애매했어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가 계속 해산물만 먹지 않았습니까 고기국수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 다음으로는 정말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육고기를 먹으러 정말 제가 이 고기를 먹으러 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가 마원으로 가서 제 인생 최초로 말고기를 진짜 먹어보게 됐습니다 말고기라니 참 제주도에 또 하나의 그 별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주도에 말고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제주도의 말은 옛날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말고기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고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소고기에 큰 차이는 없고 소고기 보다 훨씬 더 아무리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담백한 고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큐슈의 남쪽 지방인 쿠바모토시가 말고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동네죠 근데 저는 제주도에 말고기 요리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아직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장난을 좀 장난을 가지고 말고기가 별 상관도 없는 그런 그런 이상한 몸부림들이 그 본질들을 좀 제대로 꿰뚫어서 이 고기의 특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상한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요 제가 볼 때 말고기는 기본적으로 사시미 혹은 오늘 먹었던 사시미와 육회가 잘 어울리는 고기예요 소고기보다 훨씬 더 더 맛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구하모토에서는 말고기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여기도 말고기 샤브샤브만 하는 식당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썩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간 마을에는 이제 샤브샤브가 없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말고기 우리가 먹었던 말고기 구이죠 아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 말고기는 이렇게 역시 이제 그 구울 때 맛인데 과연 마원에서처럼 이렇게 그 말고기를 이렇게 그 뭐랄까요 깍둑슬기 한 형태의 고기로 굽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게 말고기의 맛을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요리법 자체고 그냥 평범한 쇠고기 좀 좋은 쇠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걸시님의 말씀대로 말고기만의 어떤 특징이 좀 있는 사실 그래서 그냥 쇠고기를 먹어도 크게 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뭘 먹는 거냐 하여튼 저하튼 얄팍한 입맛의 소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너무 실망하시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말고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자신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저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우리 헌터 뱀님 헌터 뱀님이 말고기에 대해서 아까 뭔가 할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투어 트래블을 달성한 변프로입니다 아 박수 쳐야 되는 이런 것 같아요 어 뭐 말고기는 일단 저도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일단 그 육회를 처음 넣었을 때 기본적인 뭐 양념이나 그런 것들은 소고기 유쾌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더 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말고기의 식감 자체는 오히려 소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좀 더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매끈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시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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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 너무 옹졸하게 쓸었어 좀 더 컸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조각을 줄이더라도 그런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는 구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연 그 깍둑 썰리게 해 놓은 고기 자체는 사실 맘에 안 들었어요 그러게 좀 그 차이를 소고기처럼 썰어갖고 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빨고기에는 소고기처럼 기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멍에서 먹었을 때도 굉장히 얇게 점여가지고 살짝살짝 구워서 딱 머리가 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안까지 익히려면 가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 보니까 그 끝이 너무 타거나 말라버려요 그래서 식감이 싸구려 고기 느낌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말고기는 이렇게 불판에 직접 굽는 것은 썩 좋은 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으로 먹든가 육수에 이렇게 데쳐서 먹든가 저에게 어떤 말고기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과제를 남겨준 마원을 지나서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이걸 또 안 먹을 수 없죠 그래도 저희가 삼보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삼보식당은 이제 가장 그 제주도에 서민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제 먹었던 신라식당이 제주도에 좀 약간 사는 분들의 한라식당이 신라식당이 신라호텔과 신라호텔과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러면 빌어먹을 신라 하하하 그리고 또 이 라이벌의 식들이 있어요 음식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주시에는 고기국수집이 많은데 수협부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 생긴 그렇네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이제 막 그 우리가 한라식당 같은 유해했던 식당들이 남쪽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쪽에는 오히려 이제 또 옛날에는 이제 오븐작 오븐제기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 이런 작은 전복을 새끼 전복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서민적인 이제 그 해물뚝배기가 아 굉장히 그 된장을 푼 근데 이 사실 제주도 요리에서는 이 된장을 절대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물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육지랑 닮아가는데 본래 진정한 제주도식인 물회는 다 된장 물회 풀어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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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어 네 만 얼마 전에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무슨 은행 업무 보는 줄 알았어. 앞에서 진짜 번호표 받고 쳐내시는데 와 진짜 그렇게 정말 기다려서 드디어 아소원 짬뽕하고 또 아소원이 또 탕수육이 유명하다고 해서 뭐 유명한 게 아니라 파는 게 그거 밖에 없어. 물론 짜장도 팔긴 팝니다만 그렇죠. 짜장 짬뽕 그래서 아소원 짬뽕하고 탕수육을 먹게 됐는데요. 저는 뭐랄까 정말 유명한 집 닿긴 했는데 우리 걸신께서는 면이 불었다고 짬뽕을 안 드시고 탕수육만 정말 개눈 감추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치우시고 호쾌한 젓가락질로 해치우시고. 아니 사실 이 집 짬뽕이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제가 볼 때 전국 탑10에 들만한 정도는 아니지만요. 짬뽕집이 정말 많으니까 탑20는 충분히 될만한 굉장히 개성적인 집이야 아 그렇군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저희 근데 지 사람이 이렇게 막 몰리니까 일단 주방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면을 미리 뽑았어. 아 왜냐하면 육수 같다고 하는데 면이 안에 뭉쳐져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미 면을 미리 뽑아 놓은 거를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먼저 면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제 넣다 보니까 우리한테 온 게 이제 타이밍을 놓친 면인 거죠. 아 그리고 육수도 제가 본래 이 아스원에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육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육수는 다 먹었는데 진짜 이 돼지고기와 해물베이스에 특히 딴 데서는 절대 이런 해물베이스에 육수가 나올 수가 없지 이런 재료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나가사키 짬뽕의 톱클래스의 해물베이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집이 저는 오늘 제일 아쉬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 참 방송에 나서 이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동네 중국집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나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다. 그래서 또 언젠가 다시 한 번 한참 이런 그러니까 이거 금방 또 부은 빠집니다. 방송 나오곤 안 뒤에 그러니까 검사 빠지거든요. 한 일근쯤 뒤에 와서 조용할 때 천천히 음미하면서 다시 한 번 먹어볼 만한 집이고요. 탕수육은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집이 탕수육이 참 저는 훌륭한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놈의 찡목파들 때문에 오늘 확인했습니다. 걸스님께서는 확실한 부목파신 걸로 이런 개념 없는 찡목파들 때문에 루가 분리해서 나온 거 이게 좀 불만이지만 루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루에 배추가 붙은 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 자잘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참 훌륭한 점은 돼지고기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좋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우리 헌트변의 말처럼 어떻게 그 튀김옷을 먹는 것이 더 힘들다. 안에 고기보다 그래서 굉장히 참 이렇게 흔하디흔한 탕수육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고기를 사용해서 튀겨내면 어떻게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실망스러운 게 이 정도인데 와 진짜 제대로 나오면 무슨 맛이 날지 진짜 저 같은 얄팍한 입맛은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 차 사실은 저 같은 얄팍한 입맛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 될 뻔했던 그런 집이에요. 정말 또 제주도를 상징하는 어떤 음식 중에 정말 무태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돈배고기 돈배고기를 먹으러 저희가 또 서귀포에 천지골을 저희가 저는 사실은 자방구동원님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하얀 돼지고기 수욕에 정말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집인데요. 아 저희가 오늘 간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은 쉬신다네요. 아 천지골까지 가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에 나 아침에 전화가 올 때마다 유일하게 이 집을 안 받았거든. 아 그렇죠. 근데 이 집이 안 할 일은 없다. 왜냐면 아침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제 아침 영업하는 집이 아니라서 오후 저녁 영업집이라서 당연히 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너랑 그렇습니다. 휴일이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근처 참 다방을 처음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근처에 다방에 가서 저희가 쌍화차를 진짜 오랜만에 쌍화차를 먹으면서 봉명광을 막 이렇게 봉명광의 결과에 맘 졸여가면서 이렇게 시청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다음이 이제 저희 이틀째 마지막 정말 짬바라밤 와 이건 전체 걸신투어의 어떤 가장 큰 데미가 아닌가 정말 데미 대두이자 진짜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 진짜 데미지를 제 정말 저의 제 인생 역사상 가장 큰 액수가 그 지출 액수가 한 번에 빠진 그런 충격을 안겨줬던 할부 없이 할부 없이 아 정말 제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저희 카운터 보시는 분이 귀엽게 바라봤던 바로 그런 집입니다.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냐. 그러게요. 옆에 어디서 총 육제 총것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깐요. 물론 저희 걸신어 중에서는 매일 그걸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매일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런 분을 제외하고 저희 나머지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아 저희가 정말 또 걸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서 가장 어떤 가장 고급이고 비싸고 어떤 가장 어떤 고급스러운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남경미락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선생님 아 이 분을 아 이 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을 만나게 되죠. 네. 돌돔님. 돌돔님하고 제가 좀 약간 아까 비야를 했었는데요. 돌돔님하고 6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정말 정말 위대하신 뱅에돔님을 저희가 네. 먹게 됩니다. 정말. 와 참 저는 이제 진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도와주시죠. 사실 이제 이 못 슬퍼 쪽이 아까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네. 아 이제 제주도에는 정말 셀 수 없는 해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면이 바다니까. 그 해쪽에서도 이제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훌륭한 두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남경미락이고 오늘 우리가 간요. 네. 그리고 또 역시 못 슬퍼에 있는 진미명가라는 집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집은요. 들어가는 순간 둘이서 가더라도 최소한 한 30만 원이 깨진다. 최소. 최소 30 한 5만 원이 깨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어 사실은 이제 두 명 네 명이 가기도 살뜰리는 살뜰리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집은 기본적으로 자연산 회만을 취급하고요. 기본적으로 비싼 회만을 취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비싼 회로 알려진 다금바리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은 돌돔입니다. 참고로 다금바리는 키로당 20만 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먹은 돌돔은 키로당 20만 원입니다. 이제 2만 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저희들과 왜 다금바리를 선택하지 않고 돌돔을 선택했냐. 돌돔이 훨씬 맛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이런 생선들은 키로당 22만 원이면 1키로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또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키로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여기에서는 마리당으로 팝니다. 한 마리를 잡는 순간 끝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족 중에서 이런 집에서 파는 집에서 1키로짜리 생선은 없어요. 제일 작아야 1.5키로 보통 2키로 정도. 그러면 2키로짜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키로는 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앞에 많은 것을 먹고 왔고 오늘 다행히 뱅에 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뱅에 뱅은 쌉니다. 키로당 14만 원. 직접 싸지 않죠. 어디 가서 돌돔 먹으려다가 돈이 없어서 뱅에 뱅 먹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뱅에 뱅에 대한 오욕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반반씩 물론 이제 그 돌돔이 훨씬 더 돌돔 5키로 돌돔 5키로 뱅에 뱅에 뱅 3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은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그러게요. 네. 거의 반반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돌돔을 배를 그 비싼 돌돔을 배를 샀는데 양은 반반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돌돔이 무게에 비해서 포를 뜨면 살이 참 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박한생선이야. 그 대신 돌돔은 껍질부터 시작해서 온갖 내장, 불회, 그리고 이제 그 뭐 지느러미, 사일로는 당근하고요. 이런 그리고 쓸개까지 오늘 밤 이제 벽글거리 사람들 많은데 쓸개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순입니다. 보니까 어떤 테이블에는 그 껍질 하나도 안 묶고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남기신 게 그 껍질 한 조각에 한 3,000원쯤 할 텐데요. 진짜 그런 거를 그냥 버리고 여름에 민호와 더불어서 겨울에 돌돔의 껍질은요. 정말 그 그렇게 먹기 힘든 바다의 진미 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껍질은 생으로 먹으면 못 먹어요. 질겨서 그럼 그게 생이 아닐군요. 네, 살짝 뜨거운 물로 뜨거운 이제 천을 딱 덮고 뜨거운 물로 천을 싹 붓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막 오그라들면서 딱 먹기 좋은 상태의 그 식감이 됩니다. 참 참 절묘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다근발이나 돌돔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정도 크기가 적어도 1.5킬로 이상의 크기가 보장된 고기를 잡기 그래도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잡히면 이제 그날 이제 그 그 배는 이제 대박 난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잡았을 때 이런 고급 어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그 뭐랄까요 어 이 어민들로부터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잡혔을 때 제일 먼저 이 집에 갖다 줘야지 아 아 이거는 이제 일단 이러한 어떤 그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갖다 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어민들과의 신뢰를 확보해야만이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드셔보셔서 살겠지만 이 집은 그렇게 뭐 화려 비싸다고 해서 무슨 뭐 이것저것 너저분한 쯔기다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쵸 아주 깔끔하죠. 처음에 조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그 저기 뭐 뭐 이렇게 이런 저기 그 뭐죠 어 어 여러 가지 해산물 이런거 나오고 다음에 이제 내장과 이런거 딱 나오고 음 그리고 밥과 그리고 이제 고등어 조림과 네 다음에 그 우리가 잡은 생선의 뼈로 뼈를 그야말로 곰국한 미역 그 어 돌돈 뼈국 이게 예술이죠 이게 딱까지 단촐하지만 완벽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 저주도 최강 아니 어찌 보면 한국 최강의 그 음식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내공인거죠 아마 그 사이에서 이래 놓은 그 일련묵은 묵은지와 그 1년 삭힌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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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죠 갈치 김치 기억나실 겁니다 거의 뭐 그냥 그 그 그 썩은 내나는 치즈를 연상케 하는 그 다 맛들 보셨죠 그리고 그 시래기를 듬뿍 아 고등어 조림 진짜 고등어 조림은요 사실은 고등어 조림입니다 여기 온갖 식당에서 고등어 조림을 돈 받고 팔지만 네 그런 내공의 고등어 조림은 돈 주고 사먹을 수 없어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런 남경미락이나 진미명가 같은 뛰어난 어떤 그 음식점들에 정말 빛나는 점이고 이런 집들은 이런 가격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그 집에서 얼마나 계산했냐 저희가 오늘 계산한 최종 계산은 136만 4천원이었는데요 역시 명점답게 우수리 4천원은 그냥 시원하게 까주시고 6만원이 아니고 136만원에 까주시고 136만원이면 우리가 여기까지 먹은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거의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돌돔을 남경미락이 오기 전까지 먹었던 거 다 합쳐온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오늘 여행은 진짜 이번 여행은 제가 돌돔 먹으러 왔다 돌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이 정말 이 찢기다시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나와서 비싸게 정말 눈이 튀어나올 가격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 가격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20명 다섯 테이블 이었으니까 136만원이면 그걸 5로 나누면 얼마에요? 세긴 세다 27만원이네 그냥 수당 7만원 그래도 둘이서 두 분이서 오면 50만원인데 이렇게 진짜 열일곰이 연령이 오시면 130만원에 할 수 있다 그러네요 둘이 와도 50만원인데 네 그러니까 때려오면 그나마 그런데 이렇게 때려와도 두 당 7만원 이건 좀 세다 세긴 세지만 여러분 1인당 혼자 와서 7만원 내고 이거 먹을 수 있을 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뭉쳐야 산다 아 역시 뭉쳐야 산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면서 4월 총선까지 이왕 이어가면서 배신자는 응징하고 진실한 사람만 그렇죠 진실한 사람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각하의 영원한 영생과 사시기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빨리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지마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떠라고 그래 우리 그래도 또 우리 이번엔 진미만 갈까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드셔가지고 우리 대통령 모시고 가자 그때는 진미만 갈아 우리가 한 번 더 쏜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8만원씩 내면 되겠네 아 그러게요 한 명 공자니까 아 여튼 생각만 해도 정신이 험해지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저희는 굉장히 좀 생각이 안 나는 가운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밤에 돈 다 썼으니까 돈 다 썼으니까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내일은 진짜 내일은 뭐 편의점에 삼키 때우고 국산 그릇을 셋이 날라 먹는다든가 나는 먹고 아니면 공항에서 앵벌이 하고 사실은 저희가 정말 이 방송이 금요일날 혹시 못 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월요일날 공항에서 발이 묶여서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코스는 내일 코스는 코스가 없다니까 아침에 구걸 코스로 일단 여하튼 이렇게 저희가 걸신토 최초로 정말 1박 2일만 계속하다가 2박 3일 정말 제주도를 이렇게 정말 좀 실하게 마지막에 정말 남경민혁 같은 최고급 음식점까지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점점 간이 부어가는 거지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이 부은 간을 달래기 위해서 마지막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술을 좀 먹으면서 이렇게 이 밤을 지새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뭔가 감질만 나는 어떤 제주 소식을 전해드린 걸신이나 불러다오 마흔 두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칠까요 선생님? 네? 아 이 걸신 이유는 자방구등호님이 지금 안계시는 관계로 솔직히 제가 자방구등호님이 저 그거 안하면 때려요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하는 거고요 자방구등호님까지 오늘 이 투어 왔었으면 정말 정말 제가 구걸을 할 뻔했다 자방구등호님이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번 투어를 참가 못하셨는데 빨리 폐차를 빌면서 걸신이나 불러다오 마흔 두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gi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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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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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ive me so